이어서 강릉입니다. 상조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는 태백시는 민간 병 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보건소가 의료기관을 대신하는데 태백시의 경우 국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어 보건소 시설 개선 등에 어려움이 큽니다. 정창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 수가 2천 명도 안 되는 태백시 철암동입니다.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지금은 민간 병 의원이나 약국이 아예 없습니다. 응급 환자라도 생기면 차량을 타고 30분 넘게 가야 합니다. 이들 지역은 농산촌이 대부분으로 보건소 시설이 의료기관을 대신합니다. 그런데 의료 장비가 낡거나 시설 공간이 좁아 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런 의료 취약 지역의 보건소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시설 개선이나 의료 장비 등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인데 정작 태백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업 대상 지역이 군이나 도농복합 읍면인 반면에 태백시에는 동지역만 있기 때문입니다. 태백시는 폐광 지역이나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의 경우 동지역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태백시는 안정적인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임시 방편으로 특별 교부서나 공모사업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단광 폐광 이후 지역 경제가 황폐화된 태백시는 더 많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동지역밖에 없다는 이유로 각종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청원입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4년 동안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력해 명태 수산종자 방류 효과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명태 방류 사업이 실제 어족 자원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해안에 어린 명태 183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올해도 10만 마리를 추가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에 복수초와 변산바람꽃, 노루귀 등 봄철 야생화가 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비선대와 비룡폭포 탐방로 인근에 지난달 20일 복수초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변산바람꽃, 노루귀 등 야생화가 차례로 개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사무소는 올해 봄철 야생화가 지난해보다 1, 2주 정도 늦게 개화했다며 장기간 강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개화 시기가 늦춰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삼척 시내버스 노선이 대폭 개편됐습니다. 삼척시는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학생을 위해 기존 노선 일부를 삼일중학교나 삼척중학교, 삼척여고를 경유하도록 하는 등 15개 노선 운행 구간이 일부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내 외곽 주민들을 고려해 건지 주공 아파트에서 정라진까지 순환노선 등 13개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강릉시가 일회용 플라스틱컵과 폐건전지 등을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와 화장지 등으로 바꿔주는 재활용 교환소를 올해 상반기에 추가로 설치합니다. 추가 설치 사업소는 성덕동과 내곡동, 송정동의 각 주민센터와 홍재동 공영주차장 등 4곳입니다. 지난해 강릉시는 기존에 설치된 재활용 교환소 2곳에서 재활용품 44만 개, 11만 900여 킬로그램을 수거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강릉시가 일회용 교환소